내년까지 하남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또 안심정류소와 횡단보도 투강기가 미리 설치됐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에는 모두 21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15개 학교에 있는 스쿨존에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남시는 올해 안에 나머지 6개 학교에 있는 스쿨존에도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위해서는 안심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가로 2m, 세로 7m 크기로 더풍동 소재 어린이집 등 모두 3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시간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집중조명시설인 투강기 95대가 안전지킴에 힘을 보탭니다. 산곡초등학교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원도심의 어두운 횡단보도 28곳에 들어섰습니다. 투강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운전자 가시거리는 기존 70여 m에서 최대 115m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남시는 내년까지 모든 간선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투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회원경기케이블TV 오용석은